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복사능각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일교차도 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평년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일교차가 클 때는 아침에 차가움을 잊지 말고 나가셔야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10에서 50mm,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비와 함께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가을비의 영향으로 모레부터는 기온이 차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일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방제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통 붉은색으로 물든 산자락.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목수는 100만 그루에 육박하는데 경북이 이 가운데 44%를 차지합니다. 경주가 12만 그루, 포항이 9만 그루로 가장 많습니다.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재선충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런 무서운 기세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현장에서도 이 정도는 말라죽은 모습은 처음이라는 반응과 단풍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나무 재선충병이 걸린 나무였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산림청은 세종시 등 10여 개 시군의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 방제에 성공했다며 방제에 나설 경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 확산세가 빠른 지역은 방제 작업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지난 2014년 소나무 재선충병이 217만 그룹까지 확산됐을 때도 방제 결과 30만 그룹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며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산림청과 경상북도, 경주시는 내일부터 21일까지 경주엑스포 대공원에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에선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특별 전시관을 비롯해 임산물과 목재 가공품, 숲속 캠핑 장비 등을 소개하는 기업관과 지역 임산물 홍보관이 운영됩니다. 또 산해날 기념식과 산림포럼, 온라인 실시간 판매 방송, 숲체험, 유아숲 교육 세미나 등 참여형 행사도 이어집니다. 경주에 달빛을 팔겠다. 조금은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이 말은 민간단체인 신라문화원이 1994년 시작한 신라 달빛 기행이 됐습니다. 올해로 30년을 맞으면서 대표적인 야간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는데요. 상표권까지 등록됐는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북과 서울 등 전국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확산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문화유산을 야간에 돌아보며 체험하는 신라 달빛 기행.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데 올해로 30년을 맞았습니다. 1994년 처음 시작할 때는 문화유적 답사 위주로 열렸습니다. 2003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지원하면서 문화유적 답사는 물론 국악 공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30주 전을 맞아 올해는 낮부터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사적지를 관람하고 구절초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선도경왕과 진평왕을 걸으면서 황금덜력을 맛을 보고 그리고 이곳에 왔어서 구절초 음악회를 보면서 가을의 느낌과 함께 저녁 이후에는 평소에 하는 월정교와 계림을 그치는 밤의 아름다운 경주를 선보일 것입니다. 경주에서 시작된 달빛 기행은 문경과 성주에 이어 서울 창덕궁 달빛 기행 등 전국으로 이어졌고 신라문화원은 달빛 기행 상표권도 등록했습니다. 또 경주에선 화랑별빛 달빛 기행과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 대회 등이 열리는데 경주시는 관련 문화 행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라 달빛 기행이 30년간 이어오면서 문화 유적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답사하고 체험하는 새로운 관광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행정안전부의 중재로 다시 탄력을 받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가 행정통합은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철호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은 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의 실효성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두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이 함께하는 회담과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즐긴다는 인식이 강했던 파크골프. 요즘은 낮은 진입장벽 덕에 연령대가 낮아져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안동에서도 첫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대한체육회 소속 파크골프협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출전 금지를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로는 가을 하늘을 이고 앞으로는 낙동강을 두른 안동의 한 파크골프장. 이른 아침부터 동호인들로 북적입니다. 파크골프는 적은 비용과 접근성, 걷기 위주의 운동으로 이제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호인 수는 전국 50만여 명, 경북은 3만여 명으로 추산돼 전국에서 경남과 대구 다음으로 인기의 힘입어 안동에서도 다음 달 초 첫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대회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금 규모 1억 3천만 원을 내건 역대급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었는데, 참가자 신청을 받은 결과 1,100여 명이 신청해 모집 목표 인원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흥행에 실패한 겁니다. 이로 인해 대회 개최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입소문까지 지옥 내돌면서 개최 측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최 측인 한국프로파크골프진흥협회는 파크골프협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이례적으로 시도협회에 공문을 내려 출전 금지령을 내린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생협회에 대한 견제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 공문에는 회원들에게 타 단체가 개최하는 대회와 행사 등 모든 사업에 불참할 것과 참가시 불이익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 때문에 참가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파크골프협회 측은 타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불참은, 회원 관리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통상적인 대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엘리트 체육도 아니고 생활체육인데 규제 없이 다들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회원들의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의 특정협회가 회원 참가를 단속하면서 과잉통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희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전문의들이 떠나면서 올해 상반기 경북대병원의 진료 대기일수가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외래 진료 대기일수는 24.6일로 지난해보다 3일, 입원 대기일수는 10.6일로 1.3일 각각 늘었습니다. 수술은 17.2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7국 경북대병원은 외래와 입원이 각각 18.9일로 2.1일 늘었고, 수술은 24.5일 결려 0.7일 길어졌습니다. 김천시가 국보로 지정된 가랑사지 3책 석탑 등 석탑 두 개를 돌려받기 위한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래 김천에 있던 석탑이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될 위기에 놓여 서울로 옮겨졌던 건데요. 석탑은 고향인 김천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통일신라시대인 692년에 세워졌다 조선중기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천시 남면 가랑사터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불상 하나만 자리하고 있고, 외진 곳에 있어 찾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1200년 전 지어진 가랑사지 동서 3층 석탑도 이곳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무성한 감나무들 사이 표지석만 남아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되어서 조선중기까지 있다가 사찰이 없어진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있던 석탑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재 전시되고 있습니다. 가랑사지 동서 3층 석탑은 조형적으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두문으로 석탑에 조선경위가 새겨져 있어 학술 가치가 높아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 위기에 놓이면서 1916년 경복궁으로 옮겨졌다,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에서 떠난 지 100여 년 만에 석탑이 다시 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은 석탑을 국립대구박물관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김천 씨는 원래 자리에 와야 한다며 14만 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천에는 국보가 없습니다. 이 석탑을 돌려받으면 김천의 유일한 국보가 됩니다. 국회의원도 나서서 중앙박물관장과 국가유산청장을 설득하고, 조계종을 찾아 불교 종단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문화재청장, 지금은 이름은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차장을 각각 또 따로 제가 찾아가서 만나서, 국보 99호 가랑사지 동서삼청 석탑은 김천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천 씨는 석탑을 제자리에 두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가랑사지를 사적으로 지정받기 위해 진입로를 넓히고 주변을 정비하기로 했고, 가랑사 털을 매입한 뒤 발굴 조사와 학술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로 갈 예정인 국보가 원래 고향인 김천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포항 보경사 5층 석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1023년 고려시대에 건립된 보경사 5층 석탑은 자물쇠와 문고리 모양이 구체적으로 조각돼 있어 고려 전기석탑의 독자성과 다양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보경사 적광전 수미단, 오어사 대웅전 등 문화재 25건에 대해 국가유산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년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개가 거치면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클 때는 아침에 차가움을 잊지 말고 나가셔야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10에서 50mm,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비와 함께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가을비의 영향으로 모레부터는 기온이 차차 내려갈 전망입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15도, 구미는 1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4도, 구미는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5도, 예천은 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과 예천 모두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3도 예상되고요. 오늘 경북 동해안은 강한 너울이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일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